아, 어떡해 뭐가 나올까? 제일 어려운 거 대박! 정말 조심스럽게 공격한다 사이팬 진짜 오랜만에 쑤어 이거 왜 안다 했어 향기 너무 좋아 우와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으음 와 쌍둥이 저거 맘마를 치울 수 있냐 으음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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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떡해 벌써 귀찮아 음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렸다 여러분 저는 꼼꼼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아 진짜 그냥 막 치르고 싶어 히히 뭐야 생각보다 진해 아 이게 예쁠까요 난 좀 회의적인데 왜 안다 했어 음 그림을 돌리지 않으면 그리지 못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사인펜 나갔다가 딱히 좋아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 섣부른 판단이었어 아 언제 다 치러 갔느냐 어 진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32색이 나는 사인펜을 처음 떠봐요 흠 흠 사인펜이 색깔이 생각보다 많네 흠 흠 좋은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저는 사인펜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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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했지? 그럼 어떻게 될지 심히 두려운데? 요차 말하지만 저는 그리 꽁꽁한 사람이 아니에요. 아 먹질하고 싶어. 파인펜은 역시 예상대로 피부색이 아쉽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요시가를 금색. 안녕 아멘